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오늘은 가성비 가격대의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도와줄 핵, 핵골템을 가져왔어요 여행윤 채널의 단골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인데요 킹트는 세계 1위 와이파이 기업으로 전세계 20억 명의 고객과 2만 4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이자 3년 무상 AS를 보증하는 바로 TP-Link 브랜드의 스마트 LED 스트립 조명이에요 RGBWIC 기술로 한 개의 스트립에서 다양한 색상을 동시에 구현하고 조명용 천 룸엔 백색광을 방출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어요 일반 조명의 용도뿐만 아니라 분위기 있는 조명까지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줄 조명 5m의 길이를 용도에 따라 잘라서도 사용하고 탁월한 유연성과 내구성으로 원하는 모든 곳에 설치하세요 3M 접착 스티커로 매우 유연하게 편리하게 설치가 가능해요 1,600만 가지의 색상과 50개 색상의 그룹으로 분위기에 따라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내장 IC칩과 외부 PU 코팅을 통해 부드럽고 투명한 빛을 발산하는데 이런 하이테크 코팅으로 모든 LED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 가능까지 용이에요 스마트폰 토프 어플을 통한 원격 제어로 밝기 조절은 물론 색상 및 효과 설정으로 조명을 끄고 켜는 시간을 예약하세요 외출 모드로 안전보장까지 문제없어요 또한 애플 홈킥까지 호환돼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음악 동기화가 가능해요 사실 타 업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스펙을 가진 LED 조명은 많아요 근데 이건 너무 저렴해요 음악 소리 동기화부터 제어 성능 등의 기능성은 뛰어난데 20, 30만 원대와는 타 제품에 비해 무려 4, 5배나 저렴한 가성비가 최고예요 이런 인테리어 핵꿀템이면서 가성비인 TP-Link 스마트 LED 조명은 TP-Link 프로필 TP-Link 코리아 또는 TP-Link 공식몰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링크는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우리 집 또는 사무실 매장에 더욱더 분위기 있고 멋스럽게 꾸미고 싶으시다고요? 이제 가성비 TP-Link 스마트 LED 조명과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